야 어? 무슨 일이야? 괜찮아? 절약 정신 없는 주인 때문에 잠도 못 잤는데 퍽이나 괜찮겠다 아주 그냥 펑 하고 터져버릴 것보다 어... 그래도 전원은 껐는데 너 대기전력 몰라? 응 지금 나처럼 전원은 꺼졌지만 플러그를 안 빼서 소모되는 전력이 대기전력이야 어... 그러면 플러그 뽑으면 돼? 아니 그냥 스위치형 멀티탭 사용 중이니까 스위치만 끄면 돼 아... 그럼 끈다? 그래 어... 잘자? 미안해 말릴 거 응